나의 주인공 할머니 바이바이하죠! 삼촌 바이바이! 인정한 인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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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스트롱 재료가 있어 이 방울이 떴어도 마르고 고갈리에 앉아서 보세요 고춧가루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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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샴푸 안 먹었네, 안 먹었잖아. 그냥 일반 샴푸. 대푸푸가. 대푸푸? 반짜리. 국숫갈로 반짜리. 그게 훨씬 맛있어. 당신이 두 개였잖아. 국밥을 신용하고 만나. 이렇게 해야 되나? 짜장 나눠줘. 국숫갈로 반짜리. 국숫갈로 반짜리. 항상 난 충분하게 뒀잖아. 거기에. 갖다 바꾸면 돼. 여기. 두 개. 두 개. 두 개. 두 개. 두 개. kill it. Ser daqui. 자. 이거는 삼선. 삼선. 삼선짱폼이 exe. deshalb. 악세 dre inse은이. 딱. 제일 중요합니다. ique schlecht streetcut seriously. 저는 국물이 있어. acy XD 짜장을 랭라이 좋아지고 도착해. itu wesrop月 내 둔 미미. 나라샤키 스타일인데 그러네 할머니 바이바이 하지 삼촌 바이바이 할머니 할머니랑 헤어졌어 할머니 보고 싶어? 할머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